자 청량에 양파 심는다고 난리입니다 아 내일 비는 온다 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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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요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아 뭐 좋네요 어 이거 뭐 키운 거라 이거 야 아지매 잘 키왔네 뭐 으 뭐 뭐 보면 이파리 3개 그런데 못 숨고 났고 쓰러다 못 그려놨는데 뭐 누가 다른거 많이 이뤄질렀거든 그린끼리 자 요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아 아 넌 논동아리 한 70개 그니까 농사가 맨날 풀도 많고 이상해 에 혼자 뛰다니니까 안 돼 농사는 혼자 되는 만큼만 농사는 좀 더 할라카면 한 2리누서 쓰는 해야지 네 손은 얼마야 맞이 2손을 씨로 해야지 게리야 기계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혼자서는 너무 버겁다 흐흐 맞이 양파 잘 심쪄 아 A급이네 A급 와 나 양파 심을때 한 10분 20분 심었나 온 다리가 떨리데 막 다리만 늘 떨려 손 떨리고 와 못하겠어 그린끼네 양파 양파 피녹 있지 뭐 하하하하하 키 아직 크고 그렇게 안 난데 되게 커서 그 양파는 우리 양파는 되게 커가지고 물리여도 당연히 마을 나버리 없어 하하하하 얘 하루 새끼 나오는가 모르지 살기는 아쉬워 그린끼리